전 유아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마을의 노간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버퍼링스라는 두 개그맨 청년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들어본 결과 굉장히 들을만하던데요 좋은 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는 고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노력을 들어보지도 않고 단지 개그맨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욕하고 까서야 되겠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개그맨이라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네티즌이요 나 저기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네 글들보단 잘하겠다 이래 말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실제로 버퍼링스 이 아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 정말 많이 했는데 단지 개그맨이란 위험하도록 갔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들어보고 비판을 해주십시오 이재 봉화마을에서 노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 겁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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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